전 공개를 하겠는데 트레일러 시작 전에 구혜성씨 자리 하셨습니다. 연출 의도 소감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. 안녕하세요. 이번 아시아가 작편 영화제 트레일러를 연주한 구혜성입니다. 아무래도 작편 영화제의 특성에 맞게 많이 상상을 했고요. 많은 분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만한 그런 어쩌면 아주 뻔한 주제예요. 사랑에 관한 주제로 했고요. 사랑이지만 또 미디어와 인간의 관계가 저는 제 생각에는 애중의 관계가 아닌가 해서 만들었습니다.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30초입니다. 네 감사드립니다. 바로 시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트레일러 시사하고 그 다음에 영화제 상영작 하이라이트를 같이 감상하시고요. 계속해서 지지윈과 시장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관상계신들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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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